랄프가 이쪽 와주고요 그 다음에 랄프가 여기서 패왕으로 써서 이 두명을 보냅니다 뭐야 한명밖에 안맞아 왜 어 작전 작전 약간 작전이 망해가는데 왜 한마리밖에 안맞냐 어 잠깐만 이러면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어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어 공주님 공격이 얼마나 되지 공주님 썼어 이러면 믿을건 TT인데 랄프한테 걸어주겠습니다 이거 자 턴 종료 라이프하고 이거는 레온이 다 막아내야돼 살아줘야돼 그렇지 차라리 레온을 물어라 미친? 3명을 동시에 힐을 해? 애졌구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래도 레온이 참 어그로는 적절했어 지금 자 일단 상태 이상해서 카리를 풀고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 자 카린 한번 아 만화가 없어 도구 사용해 마력 회복지 이거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오케이 마력 회복지 쓰겠습니다 자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자 이런 다음에 어? 아 망했어요 어 망했다 턴 날렸구요 이러면 진짜 싱망인데 자 일단 우드골렴 때립니다 이러면서 레온은 이쪽으로 가서 고기방패 그리고 얘가 아 여기로 뒤로 못가네 이리로 폐항우도 못쓰네 망했다 아 아 잠깐만 아 갑자기 나 왜이러냐 망했는데 그냥 그냥 되는 애들 때리겠어 역시 브라이언이다 아직 여러분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간다 자 블리자드 걸어주고 어 냉동 안됐네 썬더 플레이어 슬슬 슬슬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 미끼를 물어버렸어 슬슬 미끼를 물어버렸어 자 이제 토네이도 갑니다 토네이도 개 이제 몰라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블랙홀 가는거야 어 깨워준다 깨워준다 뭐야 독걸렸어? 가나 익스플로셔 이거라도 써주고요 좋아 어 꽤 좋은데 이거 어 꽤 좋아 역시 나무는 불에 타야지 자 마시아 이리로 와주고 마시아가 힐을 걸어줍니다 랄프한테 카린이 저렇게 들어가면 완전 딜러긴 하네요 이러면서 우필리아가 이거지 이게 저기 뭐야 독도 깨어나게 할거야 도와주고 블리자드 블리자드는 안돼 블리자드는 그렇게 세지 않아 동마비 리스토어 리스토어 오케이 잠깐만 지금 당장 랄프가 죽는건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돼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돼 그렇다면 공격도 못하고 얘는 뭐야 모더는 뭐야 모더 필요없죠 필요없고요 오케이 얘를 처리한다 자 울프 처리하구요 그러면서 브라이언이 얘를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정말 이거 아니야 어 잠깐만 카린 죽었어 야 이거 아닌데 아 미친냐 그래도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제거는 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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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이기는 개싸움 했어 자 리잘렉션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린을 살리고요 그러네 손녀네 어휴 손녀를 자 리스톨을 써서 독을 해제하구요 뭔가 나중에 레온이 키우면 뭔가 굉장한 스킬이 하나 생길 것 같아 아직은 솔직히 레온이 너무 약해 아직은 레온이 진짜 아니야 자 히트블레이드 어택 으아아악 좋아요 자 그래도 왼쪽에 있는 애들은 싹 쓸었네요 어 왼쪽에 있는 애들 어 잠깐만 여기도 템 있잖아 근데 여기는 최종 보스가 누구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 죽여야되는건가 그냥 최종 보스가 없네 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아니면 이제 가운데인데 오지겠다 이것도 턴 종료 턴 종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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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시아 문 갔다 오겠습니다 마시아 문 갔다 와야되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힐링은 얘한테 걸어주면 3명 오케이 자 히트블레드 레온 레온에게 투자해라 레온에게 투자해라 레온에게 투자해라 레온에게 투자해라 보스 없는 필드전이에요 여기죠 레지스트링 레지스트링? 뭐야 레지 어 아아 마학력 플러스 3 여기서 마학력이 좀 약하네 한테 껴줘야겠는데 라이프 브라이언이 라이프 브라이언이 아주 쓰레기네 마학력이 마시아도 마학력이 낮았네 카린이 마학력 높고 오필리아는 뭐 약한게 없어 브라이언이 브라이언 아니면은 라이프한테 줘야겠다 라이프한테 줘야겠어요 라이프가 라이프한테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리 방송 플로우 usters 파이소 느낌 컨드 필드 의 앤 앤 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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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시아 빨리 돌아와 너 기다리고 있는거야 널 기다리고 있어 거의 이거 경험치작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자 턴 종료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팔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공격력 상승에 마방력 상승에 물리방어력 상승에 어마무시하게 키우고 있다 지금 됐다 레온 한번 레온 한번 보자 공격력 200 넘었구요 마방력 미쳤어요 100이 넘어가네 마방력 얼마나 올라가나 보자 플러스 22였거든 중첩이 얼마나 되나 보자 중첩이 되는거는 주술자의 레벨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 올라가네요 공격력 68이 플러스거든요 더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어 1 올라가네 이제 더이상은 거의 끌어올릴게 없구만 됐어 자 우리의 고기방패 출격 뭐야 아 미치 이거밖에 못가 조금씩 라인은 이제 어 앞쪽으로 배치 이제 라이프가 쳐맞을거 같은데 오케이 턴 종료 됐어 올라가 와 야 무슨 여기가 턴을 야 여기 칸을 얼마나 차지하는건지 여기선 애들이 다들 기어가 애들이 여기서 다 기어가 애들이 여기서 다 기어가 애들이 다 여기서 다 기어가네 둥산이 여러분 이렇게 힘든겁니다 자 이제 올라간다 자 간다 간다 이 자식들아 고기방패 들어가 됐어 자 이제 자 얘를 앞으로 내세우고 나머지 애들은 다 뒤로 조금씩만 가 조금씩만 어 이거 어떻게 가능할 부분인거 같다 오케이 좋아 레몬에게 자 거의 모든 만화를 다 써가면서 투자했습니다 됐어 레오는 이제 무적이야 레오는 다음 턴에 레오는 공격한다 1밖에 안날걸 다 덤벼 이 자식들아 어 자 야 아니 잠깐만 얼려버리면 아무 소름이 없는데 지금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자 자 괜찮아 우리에게 멜트가 있으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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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이거 약간 잠깐만 블루드래곤 어택 야 데미지 미쳤다 이거 왠지 우야지가 오면은 한 방에 이거 보낼수 있을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날프가 여기 오면 딱 왠지 느낌이 안되는데 레온을 키웠는데 이때까지 여러분 저 무리수 한번 둘께요 이게 지금 레온이 중요한게 아니야 어 세크리파이스 이렇게 야해 뭔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으로 기절한 자기편에 모드를 부활시킨다 이게 뭐야 야 아버지의 마음이야 스스로를 희생한다고 자기편에 모드를 부활시켜 극도의 자기 희생 아 아 세크리파이스가 희생이구나 아 지금 제가 하려는 짓이 똑같네 지금 지금 레온을 위에서 갑자기 지금 애들이 다 전부 다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변했잖아요 제가 하려는게 레온을 구출하는거거든요 아 뭐야 아니 왜 여러분 이게 아 이게 여러 명한테 딜을 하는 공격이 아니었네 애초에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어 우린 망했구나 우린 망했어 패왕은 관통이 안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면 일단 일단 용두를 마무리해 용두를 용두를 됐어 메온의 공격력 이 정도면 우두굴레 한방에 보낼 수 있을까? 제가 할만한 싸움이라 생각한다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뒤치기로 들어가 사나? 이러면 이러면 판단을 해야돼 팜이 실버드래곤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방어력 79 방어력은 낮아 오히려 얘보다 낮네 팜의 공격력이 중요합니다 아 아 공격력이 낮아 그러면 실버드래곤을 못 죽일거야 아마 그렇다면 우두굴렘으로 간다 뭐? 어? 자 여러분들 어 어 망했습니다 어? 잠깐만 TT가 있다 가스 클라우드 가만있어봐 TT 전면배치 이거 잠깐만 가스 클라우드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 이거 다중딜 안들어가나? 벌초는 한명밖에 못써요 벌초는 한명밖에 못써요 벌초를 실버드래곤 죽일 수 있을까? 한명 딜이니까 믿어본다 셀거 같애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대머리 독수리 뭐야 어? 나가 뒤져 어 나가 뒤져 그래서 자 혼돈의 카우스 속으로 다음 턴이 이어집니다 혼돈의 카우스로 다음 턴이 이어집니다 아 도망가네 쟤가 도망가면 안되는 난리났는데 이거 혼돈의 카우스로 이런 쉬에터퍼킹 브라이언한테 투자해 이길려면 브라이언이야 얼마나 갈 수 있어 브라이언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용을 빨리 죽이느냐에 달려있어 탐이 중앙으로 오고 브라이언 치료 자 갑니다 브라이언 갑니다 가 어? 이거밖에 안달아? 어? 용을 한마리 못죽인단 말인가? 이럴수가 큰일났다 안되 안되 일로와 공기방패해라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 지금 그 피통 채우면 진짜 빡칠 것 같다 그죠? 어 다행이다 그래 차라리 어 이렇게 물어줘 여기 물었으면 큰일날 뻔했죠 4명 있는데 어어어 잠깐만 어 드래곤도 저기 꼬리치기를 할 수 있구나 페어리를 먼저 잡아야되 페어리 무조건 잡아야되 페어리를 잡아야되 지금 어 뭐야 브라이언 왜 미친 아일러브 이지원님 팔로 팔로 고맙습니다 한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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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드래곤 더 물어보자 얘들아 한번만 더 물어봐 할수있어 우리 할수있어 얘들아 뭐야 어 템도 있었잖아 여태의 Florian 们 퓹 퓹 퓹 퓹 퓹 퓸 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